회사체 금리와 국고체 금리 간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신용채권 시장 위축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. 한은은 신용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금리 상승 국면 속 신용채권의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한전체, 은행체 등 초우량물 발행 확대로 인한 구축 효과 등 수요와 공급 요인이 뒤섞인 점을 꼽았습니다. 그러면서 주요국 통화 긴축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간 내 신용채권 시장 위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. 아울러 레고랜드 여파 등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